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세대 4.4 SDV8 보그 SE 디젤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식에 주행거리는 12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본넷 살펴봅니다 쭉 보시면 본넷 쪽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있고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풀 컨디션 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7.07mm 9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보시면 도어 쪽 전동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 제로 맞췄습니다 7.41mm 95% 남았습니다 후면부 퇴임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봅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2열 폴딩에서 사용 가능하고 공간 아주 넓네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폴딩 버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볼게요 뭐가 묻은 거네요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 동일하게 있고요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됩니다 도어 쪽 쪽 보시면 깔끔하고요 사이드 미러 봅니다 후측 박 입구 바깥쪽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림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 구디어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시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브라운 컬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도어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있고 메르디안 사운드입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2만 1920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전동 핸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위쪽 이동해서 썬루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역시나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하이패스 있고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양쪽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마사지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보조 기능 있습니다 이어서 호진 기어 넣어 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360km 어라운드 뷰도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뒷좌석도 열선 통풍 시트 앞좌석에서 조절 가능하겠네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 조작 가능하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있습니다 서스펜션 조절 가능하고 전장식 파킹이 있고요 보조 기까지 키 2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넓습니다 먼저 앞쪽에 보시면 모니터 2개 있고요 리모컨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바닥에 코일매트 깔려 있고요 시트 옆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뒷좌석에 오토 에어컨 듀얼 조작 가능하고요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컵폴더 사용 가능하고요 위쪽 선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확인합니다 쭉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지져짐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져짐 없습니다 히퍼런셜 기어 누유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져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져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세대 4.4 SDV8 보그 SE 디젤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